아까 파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아까 아침부터 간 사람들 안개 밖에 안 봤나봐요 와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멋있다 빨리 가 우린 늦었어 잘 찍혀볼까? 안 봐봐 잘 찍혀볼까? 안 봐봐 여기가 장전 같아 잘 찍혀볼까? 입사해 입사 싶어 여기가 장전 같아 아아 아아 아 아 미친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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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너무 예쁘다 오 너무 예쁘다 응? 아 보이따 주인공 가! 우리 늦었어, 우리 아침에 나가야 돼. 안 찍혀, 안 보여. 근데 우리가 찍은 벽이 사실 완전히 이거 밖에 안 봤어요 그리고 많아서 그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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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지 욕물이 있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